말살검 쓰릉 골드를 전부 잃고 희귀유음을 하나를 획득합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세상에 허허허허허허허 세상에 마상에 엘리트 말살하러가자 … 흫 아니 0코스트.. 말살검이 되네 0딜을 말살검 이게 되네 쓰릉 잠깐만 공벌레 어떡하죠 마가지네 쓰릉 황금 우스릉 엠 9 데미지 그러면은 요렇게 아이고 강화됐지 요렇게 난리네 난려든다 투머치면 알살검이 투머치면 알살검이 투머치면 연막탄 제가 연막탄을 주니까 느낌이 새로운데 유품이 되어버렸어 유품이 되어버렸어 유독성을 흐흐흐흐흐흐흐 괴물이 돌아옵니다 라가블린이네 이거 툴까 반수론 승 이쁘! 쓰릉 미라솥이다 현실 속이기 회피 도약이다 회피 회피 이어 류도 괜찮겠네 부복은 드루 챙기고 나서 둬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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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해피 도약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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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큼 12번 줍니다 짱쌤 9급 상자 얇은 덱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피우상이다 피우상 나올 것 같았으면은 아까 안녕 없으세요 염원으로 힐까지 보낸 각이었는데 기독 기독 그 네이백이 만트라까지 필요할까요 만트라프도 칼집색 머리 깨지는데 불의 고리까지 불의 고리까지 두세일 건 그냥 명치에 달릴걸 그러면 잡았을 것 같은데 장스 너무 세다 캘리퍼스 덱 많아 더 아이스크림이니까 괜찮겠지 말살 타격이었으면 타격 인형 시너지 받는 건데 right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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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증오하고 평가 말고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잘 낫겠다. 마술 칼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그냥 칼날 그냥 칼날 그냥 칼날 갖다대기만 하면 죽네 이게 말살검이지 지우개 지우개인데 그냥 갖다대면 없어지는데 피해를 15만큼 피해를 15만큼 경각 경각보복 계속 돌림내줘 피해를 15만큼 계속 돌림내줘 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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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대면 애들이 하나씩 사라지네 마술 칼날 카드 이름이 마술 칼날 일만 하네 손대면 사라지니까 평가 이제 좀 때릴 맛이 나는 애가 나왔네 이제 좀 때릴 나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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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도자 반으로 갈라버려야 되는데 지울 게 없다. 현실 후기기도 필요하겠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게 사내냐. 고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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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자 하나 썰었어야 되는데... 과도자 하나 썰었어야 되는데... 과도자 하나 썰었어야 되는데... 말살거보... 말살거보... 돈미술... 돈미술... 혼자가 길리여 베어플들을 전부 주고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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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도 필요 없는데 옆에 있는 애들도 필요가 없어가지고... 45만큼 14번... 쓰르릉 쓰르릉... 몸풀기 포션에다가... 썩어놓자... 말려... 말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극의 말새럼... 75만큼 23번입니다. 75만큼 23... 23번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난 이런 헛된 짓을... 아... 아 개뻘 짓했다... 명상... 파워... 파워를... 파워를... 힘이... 힘이 필요 없긴 하죠... 힘을... 원하는가... 신의... 아...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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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트 푸션 잘 서서 막아야 된다 쿵 knocked from the first 33dk ícios 아직 없고 어려워 왓츠가 진짜 쎄지긴 한 것 같아 말살 쓰른 녀석 심장 허접색 말살당했군 무의미한 것을 배웠다 천사골드 99골드 세상에 영웅7의 완넘 영웅7 밖에 안되는건 좀 많이 맞긴했네